늘 우리 저 이 기자님 오시면 바이오 섹터 이야기 주제를 하나씩 꼭 가져오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보니까 뭐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에 사실은 뭐 한 2년 동안 바이오 쪽이 굉장히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던 섹터인데 최근에 오면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19가 물론 많이 생기긴 하지만 이게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 이쪽 바이오텍에 대한 상장 열기라든가 이런 투자 분위기가 조금 주출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주춤했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더 주춤하지 않았나 좀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가장 이렇게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ipo 건수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전 세계 바이오 시장에 또 바로 밑으로 하시는 게 미국 나스닥 시장인데요. 지난 22일 기준에 나스닥에 상장한 바이오텍이 7개밖에 안 됐어요. 사실 지난해 같은 기간 21개가 상장을 했는데 3분의 1로 지금 줄어든 거고 그렇다면 국내 시장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국내 시장에도 1분기까지 예정돼 있는 상장 건수를 보면 6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뷰노, 프레스티지 바이오,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것들이 구축구축하게 상장을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큰 바이오 기업도 없을 뿐더러 3곳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반 정도에 그쳤다.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지난 2년간 미국 나스닥에서 굉장히 바이오가 호황이었는데 2020년에 상장한 바이오텍 건수가 91곳이었거든요. 굉장히 많았고 작년에는 111개사가 또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거의 파티 수준으로 상장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꺾였다.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등 거시적으로 좀 이렇게 성장주들이 주춤할 뿐더러 최근에 의미 있는 임상시험을 보여주지 못했다. 바이오 업계가. 그래서 뭐 매크로적인 이슈도 있지만 섹터 자체에 좀 유의미한 임상시험 성공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공모가 아래로 내려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에. 우리나라도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뭐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오 일정 부분 포션을 가져가야 되는 기관이 있을 수가 있는데 IPO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장중에서 공모가 아래로 내려오면 사겠다.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어쨌든 이 바이오 벤처 이런 데가 자금 조달하는 통로가 하나는 이제 상장시켜서 자금 조달, IPO를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거고 또 IPO 하기 전에는 또 이제 장외 시장에서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또 자금을 많이 조달하잖아요. 성장 과정에서. 네. 그 쪽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아직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이 흔들려도 이제 VC에 계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아직까지 큰 문제 없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책 자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시 경제보다는 좀 더 무관하게 흐르지 않나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미국도 워낙 이제 스타터 붐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바이오텍이 VC로부터 받은 자금이 35조 원이었는데 그 전해가 24조 원이었으니까 거의 11조 이상 늘었고 그 전에는 15조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10조 원 이상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지금도 크게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하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IPO 굳이 안 시켜도 워낙 자금이 풍부하고 M&A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IPO 아니어도 문제 없다. 이런 멘트들이 외신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M&A 사실 잘 없고 특히 바이오 기업 M&A는 잘 못 봤던 것 같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IPO가 좀 절실한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는 특히 이제 자금 조달을 이미 충분히 받아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그 바이오텍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워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얘기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냥 뭐 이거 약간 유행 같아요. 왜냐하면 좋다가 보면 또 약간 어려워질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좋아질 때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강식 기자님 또 세 가지 토픽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